아이씨 ㄷㄷ 저쪽에서 공격을 받았다. 비쥬얼이 많아. 잘 안전하게 밟아. 1라운드에 가진 것 같다. 다행이다 미친놈이다? 미친놈이다 네가 킬 리더야 와 뭐지? 당신이 엠피클 챔피언입니다 적들로 운이 있어요 적들로 딱딱 적들로 더 amazingly 적들로 더 넣으면 좋겠어요 적들로 더 allemaal 적들로 더 많아 한 명 알아 적들로 더 많아 적들로 더 많이 넣죠 적들로 더 잘 넣는다 와 ㄷㄷ 오나도 팀 오나도 ㄷㄷ 아 어? 어? 못 잡는데? ㄷㄷ 다시 찾아야 한다 아이고, 이 정도면 굳이 어디까지 해줘야 하나? 뭐야? 히힛 잠깐 쉴드 충전한다 링이 바로 옆동네다 축소까지 30초 남았어 군대를 모두 잡았다 점프패드 레디 점프패드 업 업 점프패드 마우스 각자에 제거하는 타임 으악 이렇게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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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혼자 죽였어 깨졌다 이거지 와 미쳤다 당신이 에이펙스 챔피언입니다 것보다 충분한 life 생각보다 따라но 강 히힣 ит 히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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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힣